으 자 여러분 어이 되었습니다 자 준비 됐어요 예 준비 되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페어 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대화 2를 배울 거예요. 대화 2 선생님이 바네사하고 이야기했어요. 바네사하고 바네사 어디 갔어? 바네사? 바네사 어디 갔어? 바네사하고 이야기했어요. 바네사가 어디에 갔어요? 바네사가 어디에 갔어요? 여러분 바네사가 결혼식?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결혼식 스페인 말로 뭐예요? 세리머니의 마트리머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네사 사촌 사촌의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사촌 여러분은 축하해야 해요. 축하해야 해요. 알겠어요? 결혼을 축하해요 언니 결혼을 축하해요.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생일이에요. 선생님 오늘이 선생님 생일이에요. 어떻게 축하해요? 여러분 축하해요? 축하해요.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 오늘은 오늘은 어떻게 축하해요? 축하할 일이 뭐예요?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 탑 아스 내 스톱이 미니 어 아이 브란셀라만 대답해요 다른 사람은 대답 안해요 아겠어요 여러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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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루고 스텔러 펜수 이용권이 출시된 거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루고 앱의 왼쪽 탭에서 이용권 메뉴를 참고하세요. 미 AI 로고 로고 다니아 반에서 어디 갔어요? 컴퓨터 컴퓨터가 나빠요 안 좋아요 컴퓨터 사주세요 네, 선생님 자, 오케이. 여러분. 자, 아내사하고 다니아가 사촌 결혼식에 갔어요. 그리고 사촌에게, 사촌에게 결혼 축하해요 말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도 다음에 축하할 일이,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말해야 해요. 알겠어요? 자, 오늘 배워볼게요. 먼저, 먼저 대화를 배우기 전에 어휘부터, 어휘부터 배워요. 알겠어요? 네. 자, 어휘와 표현. 따라하세요. 어휘와 표현. 축하할 일. 어휘와 표현. 축하할 일. 축하할 일. 축하할 일. 자, 축하할 일. 스페인 말로 어떻게 말해요? 축하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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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일이에요. 자, mira. 자, 따라하세요. 생일. 생일. 생신. 생일, 생신. 자, 생일 스페인말로. 생신 스페인말로. Happy leftover. 그러면 생일, 생일, 생일. 생신. 선생님 생일, 부모님 생일, 생신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은 생신이에요. 알겠어요. entonces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선생님에게 생일 축하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신 축하드려요. 더 좋아요. 알겠어요. 생일 생신. 돌 따라하세요. 돌 스페인말로? primer cumpleaños. 네, primer cumpleaños para un bebé. viene cumpleaños, primero cumpleaños. 생일 축하해요. 알겠어요. 돌 잔치 알아요, 여러분. 돌 잔치. 돌 잔치. 돌 잔치 알아요. 잔치, fiesta. 오케이. 돌 잔치. 돌 잔치. 아이, 네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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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한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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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아요. 다시 고사스. 여기 보여요, 여러분. 여기?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응? rồi 클래프, op courses 네시시... primero cumpleaños fiesta 돌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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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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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미라 아끼 미라 아끼 무차스 고사스 para para supongar para supongar ocupación del bebé en futuro ok si bebé si bebé ponga unas cosas por ejemplo por ejemplo esto ¿qué es esto? ¿qué es esto? no ¿qué es esto? 한국말로 gong gong si chukugong chukugong ah el bebé el bebé sería sería deportevo futbol player futbol player ¿entiende? y este ¿qué es esto?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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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ga don ajá sería persona rico ¿entiende? ¿dónde está esto? polígra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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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si el bebé pongo ponga polígrafo wow inteligente sería inteligente ¿entiende? ya ¿qué es esto? actividad 한국말로 읽으세요 돌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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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el más importante de la fiesta 돌 알겠어요 ¿algu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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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y bien muy bien dol muy bien siguiente 따라하세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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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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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결혼 빼로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헤널 프로뉴슈션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 알겠어요 결혼 오케이 네 결혼 서 배일말로 뭐예요 자 다음 따라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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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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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danza mudanza 이사 mudanza mudanza 브란셀라 이사 많이 했어요? 아니요 muy bien 다니아 이사 많이 했어요? 아니요 muy bien 김해나 이사 많이 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muy bien 까렌 이사 많이 했어요? 아니요 헤랄린에 이사 많이 했어요? 아니요 많이 이사 많이 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바드리이사 이사 많이 했어요? 누구 있어요? 잘 안들려요 누구 했어요? 두번 했어요? 두번 두번? 한번? 두번? 네 선생님 이사 많이 해요? 안 좋아요 이사 많이 해요? 안 좋아요 이사 안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요 que ustedes ustedes 믿고 estable estable la vida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스페어 비에 따라하세요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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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입학 입학 네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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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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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는 미션 작년 아니요 아니요 불안셀라 대학생 아니에요? 네, 내 학생이에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2019년 아, 아 20 20 20 한국말로 몇 년 20, 20년 한국말로 그렇게 말 안해요 자, 2020년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2020년 2020년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따니아는 따니아는 언제 아, 아, 에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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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 번 말하세요 열 번 말하세요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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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브란셀러만 졸업했어요 다른 사람 안 했어요 그렇게 따라하세요 졸업 졸업 스페인 말로 뭐예요? 그라두아시온 그라두아시온 졸업이에요 다니아는 언제 졸업했어요? 아, 2020년 Contesta, perfecto 2020년에 졸업했어요? Yes Para practicar 네 Para practicar Perfecto 2020년에 저는 2020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바네사는 똑같아요? 네 작년 2020년에 졸업했어요 김혜나는? 네 선생님 언제 졸업했어요? 저는 Wow 2022년에 졸업했어요 2021년에 졸업했어요 네 카레는? 네 저는 2020 20 아니요 2017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네 2017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빠네사는? 네 선생님 저는 2023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2023년? 2020 2020 2013년에 아 13년에 졸업했어요 오케이 네 2006년에 졸업했어요 2006년에 졸업했어요 졸업했어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대학교에서 A A No A A B C D F 평점 평점 얼마에요? A B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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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야, 세, 빼, 아, 아, 어, 무이비에, 아, 에스 디피시, 바라가 나라, 아, 네, 네, 오케이, 무이비에, 잘했어요. 자, 생일, 생신, 돌, 결혼, 이사, 입학, 졸업. 자, 읽으세요. 읽으세요. 휘직, 들 circumst, 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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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직. 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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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직. 여러분 바람을 지금 취직, 취직. 취직. 알겠어요? 천천히. 취직. 취직. 오케이. 취직했어요. 취직 뭐예요? conseguir trabajo. 선생님 취직했어요. 어디에? 코이카. 코이카에 취직했어요. 무이 말. 무이 말. 취직했어요. 무이 말. 오케이. 안 좋아요. 여러분, 무척. 취직했어요. 오케이. 자, 다니아는 언제 취직했어요? 회사. 회사에 취직했어요. 언제, 언제, 언제. por favor, 언제. 회사. 아, 언제. 이십. 이십. 선생님 bring which őK first? 취직했어요. I'm like this. 뭐하고요? 2020. 날씨. 근데 확인. 어떤adic¿ 지지안을 해요? 수정과 님은 1, 2, 3, 4. 2년전. 취직했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1년 전에 취직했어요. 2021년. 네. 네. 선생님. no no no. 2021년. 1년 전에 취직했어요. 1년 전에 취직했어요. 바네사는 언제 취직했어요? 바네사. 2020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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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2022년이에요. 맞아요. 2022년. 네. 네. 올해 취직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잘하네. 올해 취직했어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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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축하하세요. 축하해요. 취직 축하해요. 바네사. 올해 바네사가 취직했어요. 자, 축하해요. 박수. 바네사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바네사 씨. 솔로네. 바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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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자,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축하했어요. 바네사. 월급 타면. 월급. 월급. 받으면. 받으면 밥. 사세요. 사세요. 사주세요. 알겠어요, 바네사? 바네사. 월급 알아요, 월급? 여러분, 월급. 뭐예요, 월급? 살라리오. 살라리오, 시. 그래서 월급 받으면. 밤도. 밤도 가나야라. 살라리오. 밥 사주세요, 밥. 바네사.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바네사 월급 날에, 월급 날에, 기아데 사라리오. 선생님, 에콰도르에 가야 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바네사하고 다니아, 키토에 살아요? 과약해를 살아요? 키토. 키토. 프랑셀라는 어디에 살아요? 아, 페루지? 리마에 살아요. 아, 리마에 살아요? 키현는? 네, 저도 선생님. 리마에 살아요? 네, 리마에 살아요. 리마, 키토. 까레 메이코 시티? 네, 선생님. 아, 메이코에 살아요? 그러면은 메이코에 먼저 가서 놀다가 페루가 가까워? 에콰도르가 가까워요? 페루가 가까워요? 네. 아, 에콰도르가 가까워. 리마에 가서 놀다가 아, 에콰도르 키토에 가서 놀다가 볼리비아로 가요. 네, 선생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무이 비엔. 자, 마지막. 뭐예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네. 오, 선생님. 네. 자. 자, 바람. primero. 오, 선생님. 오, 선생님. 발음 세부에 대한 텐데라 으 어 어 어 그래서 에스토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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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성진에서 승진 승 승 승 승 승 승진 했어요 ok 자 승진 승진 이승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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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성진했어요? 네. 두 번 성진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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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아니야. 인텔리엔데? 아, 오케이. 월급 올랐어요? 월급 아리바? 아리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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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또에 가야겠어요. 선생님 키또에 가야겠어요. 오케이. 월급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 선생님이 따라 했다대? 맞나? 따라 했다대? 오카블라리에. 선생님이 어휘 연습장 만들었어요. 네.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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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네. 그런데 왜 노우니르 때? 음, 아니, 아니, 아니. 자. 잘 모르겠어요. 자, 미라. 펠리시타르 셀레브라르. 한국말로. 축하하다. 축하드리라. 오, muy bien. 여러분, 퀘스트 하세요. 프로바로 프로바로,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축하, 펠리시타르. 축하하다, 축하드리라. 오케이? 축하하다, 축하드리라. 오케이? 축하하다, 축하드리라. 오케이, muy bien. 자, 예, 자, 다 체 Life глав을 Salut하는 wearing product 인사하드리라. 인사하드리라. 인사하드리라라. 인사하드리라. 자 뭐예요 꽃을 선물로 주다 따로 주다 주다 무엇을 꽃을 꼬목 배갈로 그래서 꽃을 선물로 주다 주이다 다시 꽃을 선물로 주다 주다 드리다 오케이 우리 비해 지갑을 선물로 주다 드리다 지갑을 선물로 주다 드리다 오케이 네 네 한국말로 파티에 가다 파티에 가다 파티에 참석하다 파티에 가다 참석하다 알겠어요 파티에 가다 참석하다 오케이 네 네 muy bien 네 오케이 escribir enviar 고수 알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드라마하오 duro 무인인 어 내 때마다 우 스테 데스 미공아 예상생 음 칸을에 늘 하다 나라를 잘 아 아 그래 볼가 노려를 하다 자 게 스쿠자 프로너 셔셔 축하 노래를 하다 뿌리 그 안 인데 선생님보다 좋아요 메호로 포르노시아 자 오케이 배웠어요 생일 생신 생일 생신 생일 돌 돌 보세요 돌 돌 돌 돌 돌 okay 돌 okay muy bien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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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결혼 okay 결혼 muy bien mudanza cambio de casa cambio de casa igual 오케이 부단사, 깜비오, 대카사, 이사, 오케이? 입학 입학, 입학, 오케이? 졸업 졸업, 졸업, 오케이? 졸업, 졸업, 오케이? 졸업 그라드가 시원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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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 오케이, 취직 오케이, 우리 비행 그림 보세요 그림, 와 이 따니야 뿡 성직 아센서 아센서 부르모 시원, 이구완, 딴벤 네 네 오케이, 성진 성진 자, 발음 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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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센서 네 네 네 네 네 아센서 한국말로 말해보세요 진심으로 te amo te amo sinceramente 한국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알겠어요? 네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미스 알룸 노스 네 다시 sinceramente 대고라손 한국말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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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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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으로 새집으로 이사가요 무단사 네 네 새집으로 이사가요 오케이 잘 달리르 비엔 오 이르 비엔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알겠어요? 네 다리아가 승진을 두 번 했어요. 잘 됐다. 잘 됐다. 네 알겠어요. 선생님 프란셀라가 이야기해요. 선생님 점수 100점 맞았어요. 100점 아이고 잘 됐네요. 아이고 잘 됐어요. 네. 선생님 코이카에 취직했어요 여러분? 잘 됐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선생님 잘 됐어요. 네 알겠어요. 잘 말하세요. 잘 됐다. 선생님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네. 오케이. 아이 미안해요. 자, 오케이. 자, 놀세요. tarjeta de invitación. tarjeta de bodas, invitación. ¿me entiende? 네. 네. 뭐에요? 결혼카드? 결혼카드 다른 말로 다른 말로 결혼카드 어떻게 말해요? 다른 말로 어? 대화 1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대화 1에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따라하세요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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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첩장 정첩장 네 선생님 청첩장 정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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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자 프랑셀라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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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노짱 청첩장 청첩장 오케이 무이비에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오케이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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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혈알리네 청첩장 청첩장 반이 세포에 대해 정첩장 오케이 파트리셔 청첩장 청첩장 짱 청첩장 오케이 따라했다 대인 비타시온 따라했다 참 보다 청첩장 오케이 음 포란색 신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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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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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집들이 집들이 할 때 휴지 사가지고 가요 알겠어요 집들이 할 때 또 뭐 또 뭐 또 뭐 사가요 집들이 할 때 휴지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없어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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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detergente limpiador sistema de impuestos detergente producto de lavar sistema tributario régimen regímenes impositivo detergente sintético entiende no 자 보세요 세제 세제 휴지하고 세제를 사가지고 가요 언제 집들이 할 때 알겠어요 집들이 뭐예요 애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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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이비에 결혼식 결혼식 결혼 결혼식 결혼식 알겠어요 세리머니야 보다 결혼식 따라하세요 결혼식 결혼식 오케이 오케이 자 세제 했어요 세제 있어요 marca esto marca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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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요 oro 반지 아기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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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sto como se dice esto diamante como se dice 인 스파이올? Diam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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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res Diamante? 알겠습니다 자 뭐에요? 선생님 이번에 갔어요 선생님 이번에 갔어요 네 할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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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는 리얼 발음이에요 할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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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y difícil 할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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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カベーサデパニア ジョウテマリチョウムモーリ 가장 、ac長 、好 、 、 それで、 、 あっ、 なっ じい 자, 가베자의 팀밀리에 맞아요, 스페인이예요. 한국말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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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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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아블라로 오늘의 피고 노릇비고 아블라로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ok 이야기하다 pero 오늘의 pico 5 오늘의 pico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말씀 드리다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따라하세요 말씀 드리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에게 말씀 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에게 말씀 드릴게요 알겠어요 말씀 드릴게요 이야기 할게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말씀 드릴게요 자 말씀 드리다 따라하세요 말씀 드리다 말씀 드리다 말씀 드리다 말씀 드리다 아 저요 응 행복해 행복하다 우리 날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해요 행복하다 ok 응 네 시리 시리 . OK 하도 하드 하드 OK Ub NO Sm Kitty kı worden kı 아, 한국의 코스메틱, 아주 유명한 코스메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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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화장품 많아요? 네 만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선생님 왜 말까 아 모래 바스피 korea na 에프트 칸 에디트 아 에디트 아 몰라요 ok 자 코스메티코 코스메티코 한국말로 아 마장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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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라 한국말로 잃어버리라 자 여기 보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알겠어요 잃어버리라 잃어버리라 네 편지 편지 따라하세요 편지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쓰다 오케이 편지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친구들은 휴지나 세제를 안 사요 파밀리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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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따라하세요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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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 엘마르 받아 받다 받다 편지를 받다 메시지를 받다 음성 메시지를 받다 전화를 받다 선물을 받다 안 되는데 점수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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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받다 받다 알겠어요 그림 잘 보세요 그림 받다 그림 잘 보세요 그림 그림 이 빨라브라스 꼼 빨라브라스 메쿠엘 무이파시 지게 기계 기계 오케이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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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공부했어요 자 공부했어요 네 했을 때 학습하기 학습하기 시험 받아쓰기 다 있어요 알겠어요? 요 그러면 잘하는 네 네, 하이 레슨. 네, 사실은 여기.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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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마츠기! 전혀 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예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제일 잘 다른 질문입니다! 은정냐면 여러분의 언제들이 parler, 이 시간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부하세요, 공부, ok? 네, 네 선생님 자, espera, escúchame esta aplicación esta aplicación que yo hice para recordar palabras nuevas hace una hora juntos ok? por eso necesitamos necesitamos tiempo para practicar sola ok? no conmigo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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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 enseñe ok? aquí está practicar sola ok? no ok 자, último, último 자, 문포 문포 hago 문포 공부 hago conmachikeyo 문포 공부 hago 자, 김해나 읽으세요 에게 은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행동이 미치는 태산이 그 명사 임을 나타낸다 에게 은 맞아요? 에게 은 에게 은 맞아요? 에게 는 에게 는 에게 는 에게 는 에게 는 에게 는 아, 선생님 털렸어요 에게 는 이에요 말할 말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에게 는 에게 는 에게 는 명사 뒤에 에게 아이고 아이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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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미안해요 명사 에게 vo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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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Ok? 자, 스페말로 말할 수 있어요, Jimena? 에게. 자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에게. 에게. en español como otra como expresión no te que mareo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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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 hablo a ti hablo a ti así ya ahora ustedes nivel dos por eso necesitamos solo leer o y luego a necesitar entender que significado ahora entiende? ni el sueño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연습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나온 시간 나온 시간 지금 다음 연습 지금 할까요 조금 네 아유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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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욕구가 있어요 욕구 친구 친구 생일 선물을 줘요 알겠어요 욕구가 욕구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욕구 친구 있어요 욕구가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줘요 오 친구가 욕구에게 생일 선물을 줘요 욕구가 알겠어요 스웨트 스웨트 알겠어요 욕구가 아 그래서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욕구시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어요 바사도예요 바사도 과거로 말해요 알겠어요 바사도 자 카오 있어요 카오 아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친구 명사예요 맞아요 회사 명사예요 맞아요 회사에게 카오씨는 회사에게 카오가 카오씨가 회사에게 전화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 사람이에요 친구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네 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회사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장소예요 장소 맞아요 회사에 장소 여러분 회사에 가요 시장에 가요 말했어요 맞아요 entonces 이 구간 회사에 전화했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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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ambio 에게 necesita utilizar 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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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1번 자 말해볼까요 karen 네 카오씨는 회사에 요나 했어요 카오씨는 회사에 전화했어요 muy bien 자 2번 희메 나 말해볼까요 후원씨는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아요 밭으로 말하세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시 후원씨는 할머니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자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 persona mayor persona mayor 자 에게 아 cambio 아 cambio de 에 게 아 necesitamos hablar 아 cambio de 에 게 se utiliza otra palabra cual 게 게 여러분 숙제했어요 숙제 오케이 숙제했어요 게 그래서 다시 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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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왜 이렇게 구원씨는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할머니께 용돈을 받았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할머니께 용돈을 받았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엔뎀데 네 알 용돈을 받았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선생님 할머니께 용돈을 받았어요 오케이 자 3번 다니아 학생들은 선생님 선생님에게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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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써요 썼어요 썼어요 학생들은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학생들은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4번 브란셀라 엄마는 나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도시락을 만들어줘요 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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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트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주셔서요 주셔서요 다시 다시 브란셀라 어머 엄마는 나에게 도시락 도시락을 만들어 주셔서요 오케이 5번 럭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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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드리죠. 선생님, 제이슨 씨는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수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이슨 씨는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 자, 한 번만 더.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대수 대 할머니, 대수 대 할머니, 나, 그럼, 오케이. 할머니에게 용돈을 주다, 주다. 할머니에게, 할머니께 용돈을 주다.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오라, 스피러, 허어. 그래서 할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애에게서 용돈을 받았어요. 말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애에게서 용돈을 받았어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해멘아? 오케이, 할머니에게서 용돈을 받았어요, 오케이? 에게서, 내 셰시다, 아블랑, 마사서, 오케이?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베어로, 아오라,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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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오케이? 베어로, 아오라,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서, 서 용돈을 받았어요, 말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선생님. 베어로, 노르마, 할머니에게 용돈 받았어요, 할머니에게 용돈을 주셔서 말해요. 한국사람들, 오케이? 자, 에스터, 꿀띠모. 축하할 일이 있는 사람. 아기, 아이, 친구, 동생. 선물, 이유.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하는 친구에게, 이사하는 친구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휴지를 많이 선물, 이유예요? 하니까, 하니까. 휴지를 선물하세요. 프로보네러, 프로보네러. 선물하세요.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누구에게? 이사하는 친구에게, 오케이? 오케이?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프로보네러, 아, 한국에서 휴지를 많이 선물하니까. 휴지를 선물하세요. 누구에게? 이사하는 친구에게, 이사하는 친구에게, 오케이? 선물하세요. 안 돼, 안 돼? 자, 오케이. 이사하는 친구는, 이사하는 친구는, 오토라 페르소나, 다른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아요. 알겠어요? 엔텐데, 아우라? 에게, 에게에서, 디페렌트. 엔텐데? 오케이? 네. 자, 포르헴플로.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히메나 있어요, 히메나. 오케이? 오케이? 자, 선물 있어요, 선물.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 히메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에게. 알겠어요? 에게. 오케이? 히메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히메나는, 히메나는 선생님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 자, 에게, 에게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다른 말로. 시빌라라, 포드라, 폴라브라. 한 때? 네, 한 때. 오케이? 선생님한테서, 히메나는 선생님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오케이? 선생님은 히메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오케이? entiende? ahora? 네. pero 한 때, amigo, amigo. no, 선생님, mayor persona, 오케이? mayor persona que, 오케이? 선생님께, 아, 노노. 히메나는 선생님께, 선생님께로, 아, 노노. 깨서, 깨는 노노, 노노, 노노서서, 노노서, 에게서, 솔로, 에게서. 선생님께서 선물을 줬어요. 솔로, 솔로, 오케이? 오케이, 솔로. 선생님께서 히메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아이, 곰분지. 무이 곰분지. 오케이? 솔로, 깨 쓰세요. 노서, 노서, 쓰지 마세요. 노서, 노서. 오케이. 솔로, 깨, 깨. 오케이? 솔로, 에게만 쓰세요. 에게서, 에게, 에게서, 에게. 오케이? 한 때서, 한 때, 한 때서, 한 때, 쓰세요. 깨는 솔로 쓰세요. 솔로, 깨, 깨, 깨. 자, 무이 비해. 자, 오케이, 1번. 1번. 도린 아기에게 옷을 선물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히메나에, 아, 노노. 까렌이 질문하고, 히메나가 대답하세요. 히메나 씨는, 도린 아기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히메나 씨, 도린 아기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오케이? 히메나에게 까렌이 질문해요. 히메나에게 까렌이 질문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다시. 아,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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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은 우시... 어시 많이... 아기들은 우시... 어시만이... 아기... 성, 노노, 벼려하니까 어수을 선물 하세요 네시시타 심베르, 볼게, 베르 이유에 의니까 니르까를 사용하면 되요 의니까니까 알겠어요? 아래는 몰라요 뭘 선물 할까요 몰라요 그래서 따니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까렌 그래서 따니아는 뭐? 선물 누가 해요 지금? 선물 누가 해요 까렌 까렌이 선물해요 따니아가 선물해요 까렌 따니아가 있어요 친구예요 까렌이 돌 잔치에 가요 알겠어요 까렌이 돌 잔치에 가요 돌 잔치에 가요 그런데 뭘 선물 할까요 몰라요 까렌이 알겠어요 그래서 따니아에게 질문해요 물어요 알겠어요 까렌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따니아씨 돌인 아기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질문해요 다니아에게 가르쳐요 알겠어요 아기 들은 옷이 많이 필요하니까 옷을 선물 하세요 그러니까 하세요 해요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오케이 2번 자 히메나가 질문하고 브란셀라가 대답하세요 반셀라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아이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뭘 선물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기yu 브란셀라 아기 이야기 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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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책과 연필을 줘요 은이카를 사용했어요 선물하세요 선물하세요 볼펀네 선물하세요 다시 공책과 연필을 많이 사용하니까 공책과 연필을 선물하세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볼펀네 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는 아이는 공책과 연필을 많이 사용하니까 공책과 연필을 선물하세요 오케이 네 베베베토 오케이 바네사 바네사 바네사가 바네사에게 질문하세요 네 송진한 아 Patricia 씨는 송진한 친구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Patricia 김혜나가 대답하세요 네 축하하는 마음을 정할 수 있으니까 꽃바구니를 선물하세요 네 송진한 친구에게 송진한 다니아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꽃바구니를 선물하세요 알겠어요 자 다니아 질문하고 4번 까렌에게 까렌에게 질문하세요 까렌 씨는 생기리 동생 동생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자 에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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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아가 말했어요 까렌 씨는 까렌 씨 그렇지 까렌 씨 생일인 동생 에게 생일인 동생 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솔로 전달 에스페라 콘서트 뇌 뇌 뇌 하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생일이에요 오케이 예 이치 찬미 오늘 선생님 생일이에요 아이 이치 feliz pero nadie dame regalo nada 자, ok? for example, 아, 다니아가 선생님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ok? ok? 자, 누구에게, 누구에게 질문할 거예요? 자, 질문하세요 까렌씨, 생기리 선생님께 뭘 서울 하면 좋을까요? 까렌씨, 오늘이 선생님 생일이에요 선생님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까렌씨 선생님은 요즘 많이 바쁘니까 시계를 선물하세요 시계를 선물하세요 시계를 선물하세요 시계를 선물하세요 시계를 선물하세요 시계를 선물하세요 맞아요, 까렌이 잘 말했어요 요즘 선생님이 바쁘니까 선생님, 넷셋시다 시계를 선물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해요 할 거예요 극도로 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엔디엔드 네, 알겠어요 오늘은 브란셀라 결혼식이에요 브란셀라 결혼식이에요 알겠어요? 히메나가 브란셀라에게 선물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같이 리마에 살아요 알겠어요? 결혼식에 참석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히메나씨 브란셀라 결혼에 가야 해요 선물해야 해요 누구에게 질문할 거예요? 아 아 아 브란 브란셀라 브란셀라 에게 어 결혼식에서 어 의사님을 주문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누구야 이게 선물이에요? 이메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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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도와주시니 자, 카른 이메인아 인터넷에 도와주시니 인터넷에 도와주시니 인터넷에 도와주시니 아 아 카린 카린씨 프란셀라 프란셀라 프란셀라에게 인터넷 렌트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해요 다음 시간에 연습 알겠어요 자 연습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더 할 거예요 걱정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해 하면 돼요 이해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해 했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연습하고 대화를 마무리해요 알겠어요 끝내요 알겠어요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자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샀어요 남자친구에게 줄 거예요 돌이니까 아이에게 부모님께 유학 말씀 드렸어요 쓰세요 몇 번 프란셀라 다섯 번 다섯 번 쓰세요 별로 쓰세요 쓰고 읽으세요 쓰고 읽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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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습 수진씨가 누구예요 선생님이 누구예요 마크씨가 누구예요 타완씨가 누구예요 오케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요 친구와 이야기 하세요 알겠어요 네 지직한 친구에게 뭘 해주고 싶어요 결혼한 친구에게 뭘 해주고 싶어요 졸업하는 친구에게 뭘 해주고 싶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에게 뭘 해주고 싶어요 알겠어요 라니아가 성진했어요 성진하는 친구에게 뭘 해주고 싶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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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세요 네 질문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하세요 네 선생님이 볼 거예요 여러분 운의 알 알 알 그룹고 알 시토 시티요 네 오케이 요 보이야 체크하러 귀엔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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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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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바라 오케이 네 여러분 다 나와요 공부했어요 안했어요 다 나와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보카볼라리오 공부 안하면 체크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muy bien 안녕 buenas noches nos vemos nos vemos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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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에 바이오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마워 선생님 아니에요 따니야 공부 열심히 하세요